내가 자라고 영상 올려줬는데 왜 안 자는 거야? 안 자고 뭐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자마자 200분이 넘게 들어오시다니. 김준욱이 지금 잘 리가 없죠? 맞아요, 저는 일찍 자지 않습니다. 라이브 하는 거 처음 봐. 그러게요, 라이브 거의 처음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라이브 같은 거 하는 거를 조금 부끄러워해서 잘 안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난 내일 시험이 있어라고 하시네요. 내일 시험 어떤 시험 보시나요? 라이브 자주 해줘. 제가 앞으로 자주 해볼게요. 요즘 다들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요즘 근황. 오랜만에 우리 근황 토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주 해줘요, 생존신구 해줘요. 생존신구 자주 한번 해볼게요. 왜 제 목소리 듣는데 왜 눈물이 나려고 하세요? 수능 공부하다가 왔다고? 아, 근데 제 친구들도 이제 수능 다 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수능 보느라 다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저는 수능을 사실 안 볼 예정이라서 저는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데 제 동갑 친구들,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너무, 지금이 이제 수능이 며칠 남았죠? 한 5일 남았나? 그래서 진짜 최근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다들 힘내시고 아주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수능 시험장이라 이번 학교 안 가요. foodgrand상 소리 안 들리신다고요? 소리가 왜 안 들리지? 요즘 저는 사실은 K ró circles 때문에 뭐, 밖에 나가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사실 거의 이 집에서 벗어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작업실이 집 밖에도 있고 또 집에도 작업실이 있는데 요즘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침대 밖에 나가서 이 컴퓨터 앞에 앉는 것까지도 되게 뭔가 힘들고 귀찮은데 정말 매일 학교 가시고 뭐 일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기도 하고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뭐 먹을까? 뭐 먹을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야식은 저는 치킨이나 라면을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저한테 운동을 시작하자고 운동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지는데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 방금 침상 낀 거 같다고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이거 라이브 키기 전에 치킨 그 프라닭의 그 뭐지? 그 툼 바였나? 그 메뉴가 새로 나왔다는데 그게 엄청 맛있다고 막 그런 거 막 말이 많아서 그걸 먹어볼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너무 늦게 먹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시켰는데 아직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성인 아니야? 뭘 제일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뭐 이제 그 성인이긴 하지만 뭐 별로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고등학교도 안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학교도 안 갈 예정이라서 뭐 계속 집에만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막 상인되면은 친구들 막 술 먹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음 뭐 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런 관심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안 먹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들 오랜만이네요 근데 이렇게 아이디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제가 아주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보이던 그런 분들도 아직까지 이렇게 막 제 인스타에 들어오시고 막 댓글 다시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제 작곡가하고 뭐 제가 활동을 하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뭔가 응원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음 행복하기도 하고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ASMR 느낌이라고요? 아 나 저 ASMR 되게 좋아해요 ASMR 들으면 정말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저 약간 저 음악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자극적인 소리나 음악은 이렇게 되게 사람을 확 흘리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소리에 대해서 계속 하다보면 좀 이렇게 뭔가 피로해질 때가 있는데 그 소리 자체에 근데 ASMR 소리들은 뭔가 자극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사람의 귀를 확 사로잡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들이니까 뭔가 좀 자극적인 어떤 소리로 뭔가 일을 하는 그런 직업에서 그런 거 좀 벗어나서 이렇게 힐링하게 되는 느낌이 들어서 ASMR 좋아합니다 시간 너무 빠르다 주는 게 처음 알았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러게요 제가 데뷔했을 때가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벌써 이제 스무 살이 되는 게 저도 정말 믿기지가 않고 시간이 진짜 빠른 거 같아요 외국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네요 하이 헬로 전기 공연 연습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승 공연 하시는데요? 아이디는 바꿨지만 마음 그대로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 얼마 전에 또 제 친구들 저기 한림예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림예고에서 또 예술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친구들 한 것도 보는데 그런 거 같아요 정말 다 열심히 연습하고 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공연 같은 것도 이렇게 관객들도 많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재밌고 그런데 그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꼭 공연이나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음악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더 뭔가 즐길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 빨리 코로나 다 끝나고 그런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정말 옛날에는 그냥 당연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거였구나 이런 거 다들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더 사소한 거에 더 행복한 행복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제가 준우가 유튜브 같은 거 안 해보고 싶어? 유튜브에 뭘 무슨 콘텐츠를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 가지고 우리가 셀카도 올려줘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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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찍긴 한데 셀카 찍어서 올릴게요 유일 데뷔 아니요 저는 데뷔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그 데뷔 활동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긴 했는데 음 그래도 저는 막 아이돌 같은 거 보다는 프로듀서의 그런 삶이 저랑 조금 더 잘 맞는 거 같아가지고 와 진짜 시간 왜 이렇게 빨라 미쳤어 얼준우기가 상일이 된다니 그러게요 진짜 시간 너무 빠르죠 나중에 금방 30대 되는 거 아닐지 몰라 30대 되면 안 되는데 저 어린 게 좋은데 그니까 나 중학교 때 추억 아 우기랑 추억 많이 쌓였는데 그쵸 진짜 사실 그때는 정말 재밌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는데 음 좀 그 워낙 바쁜 생활이기도 하고 뭔가 새벽에 일찍이나 상상 나가고 그러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지나고 보니까 정말 뭔가 약간 꿈방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평범한 삶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제가 그런 시간들을 그런 시간들을 제 인생에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앞으로 또 제가 아이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그때의 기억들이 정말 평생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복한 기억들로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신혼고파 처음 봤을 때 내가 중1이었는데 벌써 고1 됐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은 어때요?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한 번도 못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지를 않아서 고등학교 생활이 어떠는지 잘 몰라요 근데 뭐 고등학교 안 간 거에 있어서 후회는 없는데 그래도 사실 그 고등학교 생활은 딱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건데 음 그런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없으니까 뭐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생활하시는 많은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정말 후회 없이 행복하게 보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힘들어요 힘드시구나 아휴 근데 힘들 것 같아요 대학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준욱이도 어려보이고 싶구나 근데 완전 동안이라서 20대까지는 어려보이긴 할 듯 근데 어려보이고 싶 다기보다도 그냥 어린 나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막 빨리 나이 들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천천히 시간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왜냐면 너무 인생에 재밌는 게 많아서 빨리 가는 건 싫고 천천히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가구 했던 거 전생 갔다 아 근데 진짜 이거 공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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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전생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제가 사는 삶이랑 옛날에 막 산옥하고 그런 거 뭔가 다른 인생 같은 느낌? 뭔가 전생 같은 느낌? 나랑 똑같은 마음이다 재밌었어 재밌었어 나 그때 만난 팬들이랑 아직도 만나 신기하지? 아 진짜요? 진짜 그때 만난 팬들이랑 아직도 만나고 대박이다 약간 우리 덕분에 새로운 인연들이 생긴 거네요 항상 열여섯 살 해달라요 김준호 열여섯 살에서 갑자기 스무살이 되는 느낌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데 아니 제가 뭔가 어려운 말이다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 음 그냥 약간 법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나이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저는 이제 퍼블리싱 계약을 했는데 작곡과 계약을 했는데 아직은 미성년자라서 이제 부모님 뭐 그런 같이 부모님이 동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계약을 할 때 근데 딱 성인이 되는 순간 부모님 동의 없이 그냥 제가 계약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책임을 내가 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더 어깨도 무거워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직 어른이 되어본 적은 없지만 내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연예인 영원하자 진심 아시죠? 제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는 제가 연예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흐흫 작곡가 데뷔 한가지 라고 하시는데 저 작곡가로 데뷔했어요 노래 노래 들어보신 분 많으신가요? 백현님 한테 노래를 작곡 해서 그 청춘기로 모시티 곡이 나왔는데 정말 감사하기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차트 음원차트 1위도 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다들 들으셨나요? 어떻게 다들 들으셨나요? 좋게 들으셨나요? 악기 연주 영상도 작곡 한 곡 소개해 주는 것도 유튜브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음 그런 생각은 있어요 아직 제가 신인 작곡가지만 뭔가 곡도 많이 쓰고 작곡한 곡도 많이 내가지고 그렇게 좀 되면은 뭐 비하인드 같은거나 뭐 곡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그런 것도 소개해 드리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먼 미래겠지만 뭐 언젠간 유튜브 같은 것도 언젠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매일매일 듣는다고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딱 준욱이 스타일 같다고 좋다고 해서 다들 오 다들 맨날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첫 데뷔 차트 1위도 하고 진짜 천재인가봐 아 근데 진짜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이렇게 좋게 잘 되가지고 좋게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음 댄스곡을 더 많이 만들어요 단전 약간 제가 기타 연주를 하니까 뭔가 뭔가 약간 연달 잔잔한 그런 발라드 곡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전 사실 아이돌 곡을 많이 씁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이돌 곡들도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아직 발매가 안 된 베일에 쌓여진 곡들이 많지만 아주 다양한 장르라 아닐까요 발라드는 제가 많이 안 만드는데 사실은 어떻게 좋게 저기 OSD 걸 하게 돼서 발라드를 거의 진짜 오랜만에 하나 썼는데 제가 딱 들었는데도 이거 잘 나왔는데 이거 뭔가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빨리 팔아 너무 듣고 싶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이거 스포이잖아 미친 미친 스포 스포 조금 더 스포리를 하자면 약간 제가 한 번도 팬분들한테 들려드렸던 적이 없는 그런 노래를 다음에 발매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진욱이 오늘도 새벽에 사는 거야? 저는 사실 새벽에 안 자고 저는 사실 아침에 자요 아침에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엑소랑 더이라인데 진욱이가 쓴 노래를 백현이가 부르니까 되게 신기했어 라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 백현님 목소리 너무 좋아하고 정말 팬이었는데 어떤 첫 데뷔작에 백현님 곡을 이렇게 쓰게 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 꿈만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곡들이 오늘은 딱 2시까지만 하고 오늘은 빠이빠이 할게요 빈쌈 마이비씨의 계절이 돌아왔어 내 최애 케를 하려고 하셨는데 마이비씨 진짜 좋지 않아요 제가 만든 곡이지만 발매를 안 해서 너무 아쉬워 발매를 했으면 좋아하시던데 진우가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저는 몸이 안 좋아하죠 많은 생활을 하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아 진짜 맞아요 이렇게 참 건강에 안 좋은데 저도 빨리 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릴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뭔가 몸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저도 뭔가 정상적인 생활 패턴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자꾸 이게 뭐랄까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일찍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준욱이랑 전화하는 기분이냐라고 하셨네요 앞으로 이 시간쯤에 밤에 라이브를 가끔 켤게요 그러니까 지금 낙가만 바꿔 놓고 너무 힘들어 3,4시에 자는 것부터 노력해보자라고 하시네요 3,4시부터 진짜 준욱 오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추고 춤도 잘 추고 작사 작곡도 잘하고 의타는 게 없네 라고 하시는데 저 몸친데 저 춤 진짜 못 춰요 3시에 자서 12시에 있나 그만큼 몸이 안 깔려고 하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잠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도 빨리 깨는데 근데 항상 피곤해 몸이 몸은 피곤한데 또 막상 누우면 또 잠은 잘 안 들어요 불면증이 있나봐 저 춤추는 거 아주 귀엽다고 하시는데 저 춤추는 거 보지 마세요 제 흑역사를 불면증이 하지 마십시오 늦게 자서 피곤한 거야 그게 잘 시간에 안 자서 그럼 그런 건가 보다 일찍 좋아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건 다른 얘긴데 이번엔 방탄소년단 선배님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저 완전 팬이에요 요즘 맨날 들어 아 자꾸 제 춤 얘기하시는데 제 춤 얘기 그만 그거 너무 흑역사 지우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라이브를 켜고 있으면 또 팬분들 또 잠을 안 자실 수 있으니까 저 때문에 오늘은 일찍 자고 저는 지금 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일찍 자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일찍 잘 자세요 가끔 라이브도 켤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안녕 다 잘 자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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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